자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한 두어 달 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니까 종횡무진하고 계시면서 2013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엄청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약간 여기저기에서 경제 전망 데이터 나오면서 점점 경계 침체에 대한 부분이 가셔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새해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불황에 빠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난 10월에 IMF가 경제 전망 모서를 냈을 때 그때 세계 경제가 2.7%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2.7%의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네. 그 성장률이 요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년치가 3.5%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3.5%를 밑돈다. 그럼 성장세가 둔화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둔화. 우리 경제 순환 사이클을 그리시면 여기서 제로에서 여기 제로에서 0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이런 순환 사이클을 우리는 성장기, 확장기 이렇게 하죠. 익스판션, 확장기. 확장 고점을 찍고 거기서 이렇게 떨어진다. 다시 0을 향해서 떨어진다. 이걸 둔화라고 하죠. 둔화. 이걸 리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둔화를 지나서 정말 물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이걸 소위 침체라고 해요. 영어로 depression. 그리고 거기 저점에서 0을 향해 또 다시 올라가는 0을 향하는 그 구간을 우리는 recovery, 회복. 그러니까 이게 계속 확장, 둔화, 침체, 회복. 확장,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클이 좁을 때도 있고 길을 때도 있고 강한 사이클일 때도 있고 약한 사이클일 때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이클은 돕니다. 그런데 그 사이클 중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3.5%를 밑돌면 그 경제를 둔화라고 보면 좋겠죠. 침체까지는 아직 안 온. 보시면 22년 성장률이 3.2%예요. 그러니까 이게 둔화 국면이에요. 작년 22년이. 그리고 23년 경제는 3%도 채 안 되는 경제. 2.7%면 침체 맞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전망했을 때마도 그래도 이렇게 경제가 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전망했다가 하향 조정하고 전쟁의 충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충격, 금리의 역습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향 조정만 계속됐는데 보통 22년 10월에 전망치를 내고 23년 1월에 또 수정 전망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보통 총재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정 조정이 어떤 식으로 될까 이건데 이때만 해도 3분의 1가량이 침체에 처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을 만큼 침체의 초입 정도? 이렇게 2.7%로 전망했는데 특히 미국, 유로존, 일본도 마찬가지 그런 주요 선진국들이 가장 높은 물가를 만났죠. 미국이 가장 높은 물가를 만났고 6월에 9.1% 그리고 뒤늦게 유로피언 국가들, 영국이나 유로존 국가나 그 밖의 EU 회원국들 이들이 뒤늦게 10%가 넘는 물가를 만났어요. 미국보다 더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난 거. 이건 에너지 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장 먼저 긴축으로 갔고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하고 빅 스텝하고 그런데 뒤늦게 얘네들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죠. 스웨덴도 마찬가지. 스웨덴은 울트라 스텝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행했던 이 나라들이 그것에 따른, 그 부담에 따른 역습을 받는 거죠. 역습을 받는 경제가 23년인 거고 그런데 생각했던 거 보세요. 지난 10월에 전망했을 때마다 미국이 가장 높은 물가고 영국을 포함한 유로피언 국가들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상대로 덜하니까 미국이 가장 강한 긴축일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유로피언 국가들이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유로피언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고물가, 고금리. 그 두 가지의 역습을 받는 애가 23년이고 특히 이런 국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에 23년 더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월,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는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가. 그러면 그 숫자는 이거는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정도 혹은 총재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좀 가감해 보면 거의 2%대 초반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왜냐하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도 있지만 신흥계도국 권역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 레벨 자체가 이렇게 3.5%로 높아요. 그런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2.5%를 반드시 밑돌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센 발언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진 거예요, 마치. 파월도 포워드 가이던스 던지듯이 뭐 다양한 포럼 장소나 이런 데서 IMF 총재도 발언을 하잖아요. 연설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럴 때 경제 전망 수정치가 이렇게 될 거라는 나름의 가이던스를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발언의 성격을 감안해 보면 2.5%를 밑돌 것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에서 2.5 사이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잠정적으로 2.3 정도로 조정되지 않을까. 숫자가 발표되면 어떤 방식이든 다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얼마라고 써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딱 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고정 댓글로 써드리더라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2.3% 정도로 안착된다. 이게 경기 침체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 근데 그 경기 침체를 볼 수 있는 지금은 IMF 얘기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좀 재밌는데요. 우리 그때 인터뷰하고서 제가 11월 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때 11월 초 FMC 회의도 참석하고 근데 그 페드도 있지만 그 인근에 택시 타고 한 5분 거리 내에 IMF도 있고 월드뱅크도 있습니다. IMF 월드뱅크는 그냥 걸어갈 거래요. IMF 먼저 방문하고 거기서 몇 명 만나고 월드뱅크 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여기 참조 자료에 들어가 있는 It'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라는 주제의 페이퍼의 저자들이에요. 한 8명 정도 저자인데 다 만난 건 아니고 두 분만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만났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이 회색 흐름이 소위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왔었을 때 그때를 PMI 지수를 다 그려보니까 이 회색 그래프 안에 놀더라 이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리세션이 이렇게 점차 둔화기를 거쳐 침체를 갖다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 이렇게 보통 오는데 22, 23년은 다른 기존 해보다 더 빠르게 침체로 접어든다 라는 뜻이에요. 50을 밑돈다는 것은 그렇게 되고 통상적인 침체가 올 때 이런 구간을 거치니까 잠정컨대 우리 22, 23년의 국면은 여기에 들어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을 거치지 않겠느냐 하는 역사적인 통계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렇게 안 오고 다시 뭔가 급반등해서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침체의 경로는 이러한데 22, 23년의 침체 국면은 보통의 역사적인 국면보다 좀 빨리 찾아오고 더 빨리 들어가고 그리고 뭐 더 빨리 회복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 침체의 초입에 진입한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 대충 23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좀 관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일본 쪽에서도 약간 통화 정책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YCC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목표 금리를 정해놓고 무제한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장기 금리 그 밴드를 확 높이더니 나중에는 이제 폐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마저도 약간 좀 긴축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전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약간 좀 세계 경제에 미신 영향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본마저 피봇을 단행한 거죠. 지금 여기서의 피봇은 이게 어떻게 피봇이라는 것은 통화 정책 기조를 완화해서 긴축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긴축에서 완화로 가져가든 전환기를 피봇이라고 하죠. 농구해 보셨죠? 한 발 이렇게 딛고 공 들고 걸으면 파울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 지지대를 놓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공을 못 가져가게 한 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이걸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농구에서. 그런 거예요. 통화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는 거. 그런데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아직도 경기 부양적인 거죠. 일본도 계속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동하다가 일본조차 3%대 물가 상승률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일본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통화 정책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었던 이유는 얘네가 마이너스 물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처한 나라. 그렇죠. 마이너스 물가에서 대략 한 3% 포인트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3-4% 정도 위로 올라가면 몇이 돼요? 그래봐야 2잖아요. 마이너스 1에서. 4% 포인트 오르면 2% 때 후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땡큐 인 거예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예를 들어 2% 때 6% 로 4%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잖아요. 글로벌 물론 미국이나 유럽 현 국가들은 더 그 정도가 커졌지만 더 크게 진폭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냥 한 3% 4% 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의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2% 정도의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땡큐에 가까운 물가가 왔구나. 금리 인상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충격이었던 것은 초저앤화 이 앤화가치가 너무 초저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것에 따른 몇 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초저앤화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초저앤화가 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원화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달러 환율로 봤을 때 너무 떨어져서 진짜 수입 물가가 안 잡히는 수입 물가 상승률은 아직도 한 20% 정도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수입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러나 어쨌든 비싼 값을 주고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사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엔화가 저렴하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는데 물가라는 변에서는 치명적이죠.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3% 때 중후반의 물가 상승률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걸 좀 안정화하는 어느 정도 기준선에 부합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환한 거다. 라고 보는 금리 인상 인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화정책의 기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마지막 남은 선진국인 거죠. 일본 마저도 선진국 권역 중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마저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는 것은 정말 강한 긴축적 스탠스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본 경제의 어떤 위협 신호 아니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채권 시장이 불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금융 시장의 어떤 문제까지 발생할 가능성 금융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우리 경제가 주지를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 FMC 위원들 중에서도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그런 위원들은 대부분 이 소위 말하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본도 뭔가의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본다면 정말 말 그대로 세계가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또 지속하거나 그런 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높아진 금리에 후행적으로 경기가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는 상대적으로 선행적인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 금리보다도 더 선행적인 것이고 그 다음 경기 영향을 주고 그리고 부동산 영향을 주고 고용에도 영향을 주고 경기가 선행성 후행성을 그 지표마다 구분해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 하시죠. 아니 뭐 지금 실업률 최저치고 미국 고용 시작 타이트하다. 이게 무슨 경기침체 온다고 그러냐. 경기침체 아직 안 온 거죠. 경기침체가 오고 나서 고용침체가 오는 것이고 그 고용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성적표 그건 또 그 다음 달에 받아봐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도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가 그 다음 달 14일 정도에 나오잖아요. 둘째 주 수요일 날. 그런 것들을 보면 고용침체 여부를 확인한 적은 아직 없는 거예요. 22년은 경기 둔화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23년은 경기침체의 초입인데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반영되다 보면 후순위로 고용침체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용침체의 결과물 성적표를 받아보려면 22년 23년 2분기는 돼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안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본 고용지표들은 다 22년 지표들이잖아요. 그죠? 아직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2년 12월 고용지표를 못 받아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직 돌아온 거지 경기 둔화에서 침체로 가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마저도 약간 피봇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글로벌 그런 움직임 자체가 더욱더 긴축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 경기에는 전반적으로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이야말로 소위 마이너스 물가 제로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에 익숙해져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게 금리가 왜 중요해요? 저도 이제 워낙 기업들을 많이 만나니까 방금도 우리 기업인들 대상으로 강연하고 지금 오는 길인데요. 기업인들이 온통 궁금한 게 뭘까요? 금리에요. 금리. 왜 금리? 가계도 금리에 민감하지만 기업의 자금 구조 자체가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 자금을 둘로 쪼개면 하나가 자기 자본 시가총액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의 땡큐인 거예요. 선반영 됐든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주가의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뭘로 메꿔요? 보통 빌린 돈 타인 자본으로 메꿔잖아요. 타인 자본이 채권이잖아요. 그런데 빌린 돈 빌린 돈의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듭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해당 사업을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자금 규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본 시가총액이 줄어들면 타인 자본에 더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높은 금리 속에 돈 빌려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뭐냐면 기회비용의 컨셉이에요. 우리 대표님도 이사님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이걸 할까 말까를 판단할 때 내가 시간을 투입한 거 대비 효율적인가를 봐야죠. 그렇죠? 그게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이직할 때도 나의 기준서는 지금 현재 연봉보다는 높아야 이직을 하는 거지 내 연봉보다도 낮으면 굳이 이직합니까? 그러면 나의 이직의 의사결정 기준서는 뭐예요? 나의 연봉인 거잖아요. 마찬가지 기업들의 사업의사결정의 기준서는 금리예요. 기업 입장에서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5%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봤자 수익성이 5%다. 그 사업을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죠.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접어야 될 사업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 자본구조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럴 거면 자본규모를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 쪼그라들었지만 타인 자본도 더 줄여가지고 자본규모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계속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재무전략인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걸 더 줄여나가는 게 뭡니까? 매각이죠. M&A 시장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해도 잘 안 팔리니까 가격도 떨어뜨려가면서 매각하는 거예요. 수익성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기업들의 사업규모를 조정하게 만들고 사업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12월부터 은행권에는 뭐가 시작됐어요? 희망퇴직. 그죠? 그게 하나의 사인입니다. 은행마저 희망퇴직 이상한 일이죠. 은행은 돈 제일 많이 벌은 산업군 아닙니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은행마저 물론 은행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비대면화로 전개되면서 지점을 계속 축소하고 결국 지점 인력을 축소해 나가야 되니까 인력을 줄여나가야 되는 금그림은 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줄여나가던 속도보다 더 급격히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모은 제가 어디 다 아실만한 은행인데 모은행의 경우에는 희망퇴직의 대상자 대상자가 82년생까지 내려왔어요. 그만큼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받겠다. 물론 82년생이지만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그런 조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 희망퇴직의 대상이 82년생까지 가능해질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희망퇴직을 의사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도 마찬가지 빅테크 기업들 마찬가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마찬가지 사업 규모를 줄여드려요. 생산설비 용량을 줄이잖아요. 줄이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위축되죠. 그런데 희망퇴직 지금 공고하면 실제 이 취업자가 실업자로 내일 바뀝니까?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뀝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요.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뀌거든요. 희망퇴직조차도. 그리고 통상적인 기업들의 고용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은 자연적으로 퇴직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주로 계약기간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퇴직 정해져 있는 노동법에 기초한 근무기간 예를 들어 만 몇 세 이 기준을 넘어서면 자연퇴직이 발생하잖아요. 계약기간이나 연령이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자연퇴직이 발생하는데 통상적인 경우는 이 사업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의 특성은 퇴직하는 인력이 있을 때 신규채용을 하는 건데 퇴직하는 인력이 있을 때 신규채용을 안 하는 방식인 거예요. 퇴직 인력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면서 후행적으로 고용충격을 주는 거죠. 경기침체도 아직 안 온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고용침체는 더 있다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은 거고 일본 같은 나라 입장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기준 금리 제로 기준 금리에서 돈 빌리는데 조달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럼 가뜩이나 일본 기업들이 불확실성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성장국면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 기업들이 역동성을 이미 잃었는데 금리마저 올라가 버리면 정말 적극적으로 뭔가 신사업 해보겠다라고 달려들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산설비를 줄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 이라는 거죠.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결과적으로 역대급 경기 침체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 단기물 같은 경우에 어차피 기준금리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한때 레고란드 사태에 터졌을 때 4.3%까지 찍었다가 빠르게 한 3.3%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다시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미국 금리도 약간 좀 비슷하고 원래 이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예고를 한다면 장기체 금리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좀 견주하기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약간 좀 시장참여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기체 금리도 국고체와 회사체를 좀 구분해놓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체와 국채금리 간의 격차 이걸 신용스프레드라고 하잖아요. 그 격차가 증가하죠. 이 얘기는 사실은 단편적인 회사체 금리도 중요하지만 국채금리와의 차익값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신용스프레드 이 차익값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낀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서 신규사업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침체로 가는 경로예요. 사업규모를 줄이고 사업규모 A, B, C 사업을 하다가 C 사업을 정리한다. 그럼 A, B 사업만 남아있다. 근데 C 사업 정리하면 그 사업군이 없어지고 고용충격도 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C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급업자들이 있죠. 중소기업들. 이들은 그냥 매출처가 날라가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일종의 산업 구조조정의 수순에 있지 않는 건가 그래서 경기침체가 도대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경기침체가 온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경기침체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근데 특히 그 지금 금리 채권금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만큼 취약하냐 정부도 전망을 하잖아요. 기획재정부가 전망한다고 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년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가 1.9% 성장할 것이다. 통상적인 경우 중립적인 전망 근데 좀 비관적인 전망으로는 1.4%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경제를 그래서 1.4에서 1.9 밴드에 있는데 1.9의 조건은 날라갔어요. 왜 중립적으로 전망할 때는 뭐 전쟁이 어느 시점에 종식이 될 거라는 기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1.9%는 날라갔어요. 1.9에서 1.4 1.9에서 1.4 사이인데 지금으로써 1.4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전제 조건 자체가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달이죠 11월 달에 KDI가 1.8%를 제시했고 그리고 뒤이어서 한국은행이 1.7%로 잡았고 그리고 지난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1.6%로 낮춰잡았죠. 근데 물론 다른 기관이 전망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한 기관이 전망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했을 때 계속 뒤로 늦춰질수록 23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등장한 거예요.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의 고물가와 고금리.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에요. 유로존 국가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1.6%의 의미를 잠깐 설명 드려봐도 될까요? 네. 1.6% 이 숫자는요. 우리가 근래 현대경제 상황에서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첫 번째가 1980년 그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오일 쇼크의 충격. 경제 위기. 그리고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 때 1998년에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 마이너스 5.1% 그게 역대급이죠. 5.1% 마이너스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그걸 견줄 수 있는 그런 성장률의 의미예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 경제 0.8%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경제 위기값으로 정의를 하죠. 그렇죠. 왜냐면 1%가 채 안 되니까 기준선이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2020년 이때 우리나라 마이너스 0.7% 이것도 경제 위기죠.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 네 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1.6%는 4개를 빼놓으면 제일 안 좋아요.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경제 위기는 정말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0% 성장률 정도 보이면 0% 때 성장률 정도 보면 그래도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경제 위기까지로 전망하는 데는 뭐 있긴 있지만 노무라 증권 뭐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맨날 마이너스로 전망하니까 맨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마이너스 혹은 0%로 전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김혜인 교수님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김혜인 교수님이 1.2%로 보시더라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 뷰인데 그 정도면 어 경기침체고요. 1% 때 그 초반 1.12 이 정도는 극심한 경기침체 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가늠하시면 좋은데 그럼 1.6% 성장한다라는 gdp 규모가 1.6% 밖에 안 증가한다 이 뜻인데 그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소비 투자 뭐 정부지출 순수출 이 네 가지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특히 일단 정부지출은 22년 정부지출보다 줄어요. 22년까지만 해도 추경도 편성하고 예산 약 한 650조 원 정도의 예산이 풀렸잖아요. 근데 23년 예산은 그거보다 작습니다. 추경 편성한다고 벌써부터 얘기는 하는데 글쎄요 그건 너무 너무 엇박자 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마치 에어컨 틀어놓고 난로도 피우는 느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가 잡겠다고 하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어중간한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쨌든 그 부문별로 보면요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정부가 전망한 거예요 실질 gdp가 1.6% 증가할 것이다 23년 전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여기 하나 뺐지만 지제투자가 있습니다 지제투자는 기여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을 보는 건데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기업의 투자 규모인 거예요 근데 기업의 투자 규모가 둘 다 마이너스죠 아 이건 뭐를 의미해요? 고물가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그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자재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니까 인력들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 좀 올려달라 그 협상에 더 많이 반영되죠 그럼 인건비도 올라가죠 다 올라가는데 매출은 안 늘어요 그럼 기업이 뭐 할 수 있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만 마이너스인 게 아니라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런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처가 뭐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수출 대상국들이 적극적으로 수입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잖아요 수출이 마이너스예요 역시 22년에도 수출 안 좋았고 뭐 반도체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23년에는 22년보다 수출 규모가 더 줄어든다? 그러면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되고 정부 지출도 줄고 수출도 줄고 이게 경기침체예요 이렇게까지 경기침체를 설명드렸는데 왜 경기침체에 온다고 공포감을 조성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고 저는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1.9%로 전망했으니까 근데 밖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해드려야 되듯이 비가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거죠 그렇게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진입한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돌릴래야 돌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 경기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너도 나도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경기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실질성장률 실제로 물가상승률은 아직까지도 한 4,5%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말이 1%지 그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뭐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그런 성장률 같은 게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아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네요 네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여러분께 좀 더 이해가기 쉽게 말씀드려보면 이 커피에 한 잔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1년 동안 10잔을 사먹으면 1,000원 커피 사먹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저의 소비지출액은 1,000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작년만큼 10잔을 사먹어요 똑같아요 근데 1,000원으로 올랐어요 1,100원으로 올랐어요 네 네 그러면 23년에 제 소비지출 커피 소비지출은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커피를 더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오히려 커피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그거 곱하기를 했을 때 소비지출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극단적인 사례로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다 극단적으로 그럼 1,000원짜리 10잔 사먹다가 2,000원짜리 8잔 사먹다가 소비 규모를 줄였어요 그런데도 이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1,000원에서 1,6,000원으로 되죠 그러니까 소비 규모는 줄였는데 소고기 덜 사먹었는데 사실상 내가 낸 소비지출액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정부의 전망입니다 제 전망도 아니고 정부의 전망이 맞다면 이 민간소비가 2.5% 증가한다는 것은 이게 실질 GDP 증가율이니까 실질 GDP가 소비 부문이 2.5% 증가하는데 물가상승분을 생각해 물가상승률을 전망해보면 3.5% 전망하거든요 연간 그러니까 22년도 5.1% 23년 3.5% 이 정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했을 때 이 민간소비는 사실상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게 우리 경제를 영향을 주는 것이고 제가 책에다가 부재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온다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온다 라는 부재가 아닌 문구가 들어갔는데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침체가 온다고 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이 물가와 소비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반기별 전망이에요 그죠? 네 22년 상반기, 하반기 물가상승세가 더 높아졌죠 우리나라는 7월, 8월이 고점이에요 7월이 고점 미국은 6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상반기가 더 무게를 실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점은 22년 7월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 6.3%를 찍었죠 그러니까 하반기가 높은 물가인데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게 통합해보면 22년 상하반기를 합하면 5.1% 정도 물가가 상승했다 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63년 상반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이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납득이 쉬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물가가 치솟지만 소득이 더 늘어나요 괜찮습니까? 소득이 더 늘어난다? 그럼 괜찮죠 괜찮죠 역시 또 두 번째 소득이 좀 줄어져서 싫지만 물가는 더 떨어져 줘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뭐 썩 기분 좋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견딜만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인플레이션 상황 디플레이션 상황인 거예요 근데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만 떨어진다 괜찮아요? 최악이죠 이거는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마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찾아오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고물가와 고성장이 저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향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이상한 경제인 거예요 근데 23년 상반기는 정의상 부합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 GDP 증가율이 2%도 채 안 될 뿐더러 1.5%가 채 안 돼요 한국은행 전망이 1.3%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2%가 목표 물가니까 그것의 두 배 수준이 4잖아요 그게 위험 수준이거든요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럼 위험한 수준에 아직 밑으로 안 내려온 수준이에요 여전히 높은 물가인 거예요 4%면 4.22%면 정말 심각한 고물가가 아직도 유지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말고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건 경험해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그런 경기침체가 23년에 상반기에 찾아오는 것이고 이게 한 번 처하면 소용돌이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국면인데 빠져나오지 못하면 정말 상저하고로 전망하는데 이 상저하고조차가 안 된다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정말 어렵지 않을까 못한다면 약간 장기화될 수 있다 만약에 무슨 문제 중동에 전쟁이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다시 120달러까지 급등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가를 못 잡아요 이 와중에 전기세 가스세 올리고 교통요금 지하철 다 올리면 이러면서 만약에 물가 잡는 걸 놓쳐버려요 그러면 진짜 제가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 않은 경제 위기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좀 과감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좀 안전하게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정말 지키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까지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주식시장은 선행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금리에 선행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의 고점 기준금리의 고점과 저점 이걸 가지고 6개월 전 정도로 추산을 해보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럼 주가의 저점은 23년 2분기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이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점은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몫이죠 주가는 저점은 찍고 반등은 하지만 박스권에 맴돌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 맴돈다라는 얘기는 경기침체 때문인 거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20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까 금리가 가파르게 인하될 때 돈이 주식장에 막 쏠렸었다 그러면 22년은 역 유동성 장세로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또 돈이 은행으로 몰렸던 거고요 근데 23년의 모습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실적 장세인 거죠 정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 저는 23년 경제가 그런 거고 왜 그러냐면 옥석 가리기라는 것은 그 잣대가 실적이다 실적 오로지 실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변수는 올리든 내리든 추가적인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단행하거나 금리 인하 시그널을 발표하지 않는 한 그 상황 하에서는 어쨌든 경기가 이 주가를 좌지우지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주가에 좋습니까 나쁩습니까 그냥 단적으로 단적으로는 좋지 않죠 단적으로 좋지 않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박스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어제죠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애플 그리고 테슬라 쭉 빠졌죠 엄청 빠졌죠 빠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22년의 실적 원래 실적 발표가 그 다음 월이나 다음 분기 이렇게 뒤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22년 실적 가지고 지금 23년 주가가 조정되는 거예요 경기에 주가가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선행하는 건 맞지만 경기가 침체일 것이다 라고 반영을 이만큼 한 상태에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경기 침체네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테슬라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급량 판매량 인도량 이라고 표현하죠 자동차 인도량 자체가 그래도 23년에는 이만큼 줄어들 거야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실적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한 10% 줄을 거야 했는데 20% 줄어요 그런 실적 발표는 여전히 또 서프라이스를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는 감원하겠다 생산설비 줄이겠다 아이폰 14 생산계획을 철회하겠다 이런 종류의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만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의 이 골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쯤 되면 라고 생각하는데 다 반영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고용 침체 받아들지도 않았고 역시 어제 동시에 발표됐던 게 PMI 지수였는데 미국 PMI 지수가 50 언더에서 더 떨어지고 있죠 두 개월 연속 50 언더고 그리고 더 떨어지고 있고 중국 PMI는 5개월 연속 하락세죠 이런 것들이 고작 12월 지표가 이제 1월달에 발표된 것뿐인데도 그 실적 지표를 받아들고 또 조정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경기 침체의 사인들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아직 덜 반영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주가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그래서 저점은 맞아요 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20 특히 23년 1분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다 경기 침체에 모든 것들을 이제 반영해 나가는 그런 주식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자기가 그런 종목이나 섹터를 잘 고를 자신이 없으면 1분기까지는 사실 보수적으로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제 그 KBS 마감 뉴스에서 뭐라고 조언을 드리려고 딱 했는데 그게 그 여러분 아시죠 KBS 뉴스 라인 마감 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8분이에요 8분 아 8분 동안 6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근데 보통 보통 이렇게 질문 받으면 제가 한 질문에 8분 정도 커버하는데 그죠 8분이 아니라 18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많은데 맞아요 거기는 질문이 막 6개 있는데 8분 동안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생방송이니까 당연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는데 여기서 지금 하겠습니다 23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자 나를 찾자 나를 어떻게 찾느냐 나의 투자 성향을 찾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투자 성향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말이죠 주식 투자 얼마 해놓고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거나 그게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거나 혹여나 그런 분들은 절대 23년에도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첫 번째 그리고 좀 나는 뭐 투자해놓고 장기 투자할 테니까 안 지켜본다 하시는 분은 뭐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공격적 투자자들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어 그런 성향이면서 정말 우상향하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뭐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저는 22년 전망할 때는 아예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네 네 네 근데 23년 전망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하실 분은 하셔도 좋겠다 근데 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의 성향을 좀 구분해 놓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거 어제 사실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저는 이제 주식투자 관점에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긴축이 끝나고 네 연준에서는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자산시장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연준이 정말로 피봇 즉 금리를 인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보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여러분 결국 돈의 이동을 관찰하셔야 되는데 돈의 이동을 관찰할 때 결국 통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나 이걸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특히 통화 정책 기조가 바뀌는 시그널 네 왜냐하면 금리보다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그 시그널을 좀 항상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제 조건은요 23년 연내 피봇은 좀 쉽지 않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침체 오니까 경기침체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이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기침체가 걱정이었다면 그냥 22년에 그렇게 긴축 안 했어요 경기침체는 요구한 거예요 경기침체는 유도된 거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라는 토끼와 물가라는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향으로 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은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다 물가라는 토끼를 다 잡은 상태에서 비로소 그 다음 경기 잡자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파울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경기침체 오니까 물가 못 잡은 상황에서 얘는 경기 잡자 이렇게 달려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있다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생각이고 그런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파울의 마음은 그럴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 자체가 23년에도 상반기가 대략 5%대 하반기가 4%대 이 정도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는 어쨌든 물가 상승률을 온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방어한다고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피벗은 어렵다 그렇게 전제하고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고요 첫 번째 물론 피벗의 시그널은 등장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주가가 됐든 부동산 가격이 됐든 물가 상승률이 됐든 그게 오르는 과정 정점까지 찍는 그 과정이 있죠 그럼 결국 그 정점으로 내려오는 구간 다시 저점까지 내려오는 구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유사해요 정규분포에 가까워요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 그래프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이게 미국 물가 상승률 그래프인데 지금 22년 6월에 9.1%를 찍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름 7.1%까지 떨어졌다고 어? 물가 잡힌 거 아니냐 했는데 물가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왜? 기준선은 2%니까요 그럼 2%를 넘은 게 21년 중반이거든요 중반부터 22년 6월까지 대략 한 1년 넘게 그죠? 1년 1년 넘게만에 한 1년 2개월? 요 정도만에 9.1%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럼 6월 그럼 6월로부터 대략 한 1년 넘게 1년 한 2개월 2, 3개월이 걸려야 뭐가 오는 거예요? 2%가 오는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언제 발표돼요? 그 다음 달에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3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좀 어렵다 첫 번째 전제 다만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있을 수 있으려면 아마 세 가지 시나리오 안에 들어갈 거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시나리오 궁금하세요? 네 어찌어찌 했든 이 물가 상승률이 2%에 부합하게 내려와요 내려와요 만약에 어찌어찌 했든 어찌어찌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서 뭐 공급이 갑자기 뭐가 확대가 돼가지고 아니면 원유 공급이 뭐 엄청나게 어 확대가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지금으로서는 23년 1분기 저점이고 2분기 3분기 상승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이 값이 뭐 과대낙폭이 있어요 만약에 또 뭐 팬데믹 위기 같은 뭐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뭔가의 위기가 발생해서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는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우리 근래 역사 속에서도 뭐 그런 어떤 뭔가가 발생해서 물가 상승률 어쨌든 2%에 부합하게 떨어져요 물가 잡은 거니까 이제 경기 부양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 올 때 아 시스템적 위스크가 부상할 때 이 fmc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어 금리 뭐 이렇게 어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라는 여론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fmc 위원들은 대부분 그들이 관리하는 그 주 연방준비은행 그 주에서 시스템적 리스크의 사인을 많이 본 거예요 그 주에 소속된 기업들이 뭐 도산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유심히 본 거예요 더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만약에 물가구 뭐고 경제 위기가 오면 뒷전인 거죠 경제 위기부터 잡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라면 정말 긴급 소집 회의를 해서라도 과감하게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급이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급 그런 위기가 만약에 온다 근데 현재로서는 가정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목표물가가 2%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조정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2%가 목표물가인데 한때는 뭐 3.5% 뭐 4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들이 2% 정도의 목표물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신흥국들은 뭐 4,5 이런 걸 도입한 나라들도 있잖아요 근데 고성장 고물가니까 그걸 적정 물가가 다른 거예요 그 나라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23년 물가 상승률 3% 정도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물가가 뭐가 어때서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잭슨홀 미팅 때 양쪽 학파가 2% 목표 물가를 유지하는 게 맞다 이쪽 학파는 아니다 3%를 뉴노멀로 보자 하는 그런 학제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에 더 시장은 박수를 치겠죠 그리고 연준도 또 제론 파월도 그 톡이나 오랫동안 2%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를 ongoing increase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하겠다 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이거 말을 주어 담을 수 없으니까 기준 자체가 바뀌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보고서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이런 학파 간의 갈등이 있은 다음에 3%에 더 무게를 둔다 그러면 목표 물가에 대한 재검토 이런 주제의 페이퍼웍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러면 페이퍼웍 연구 결과를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발표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수순위죠 그러면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죠 근데 이런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전 단계에 나타나는 이런 시그널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능한 피벗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게 지금으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제는 피벗이 없다고 가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나 연말 끝자락에 피벗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연말 끝자락에 피벗에 대한 가이던스를 던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24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의 시그널은 던져질 수 있으니까 금리 인하라는 피벗 그 자체보다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상할 때 돈의 쏠림이 또 있을 수 있죠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fomc라든지 아니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마리를 좀 전짐적으로 줄 수도 있겠네요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줄 수 있는 시점이 왜냐하면 섣불리 줬다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또 자극시키니까 그렇죠 물가 또 못 잡았다 연준의 실패가 아니라 연준의 두 번 실패 이렇게까지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다 잡히는 걸 보고 금리 인하를 할래도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 해버리면 야 파월 그렇게 금리 인하할 거 있으면 왜 올렸냐는 얘기를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특히 1, 2분기까지 금리 인상 기조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일단 1, 2분기 1, 2분기 그렇죠 그러면 2분기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했는데 그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지난달에 왜 했냐라는 지적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금리를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환점이 오기 직전에 그 동결 고원 형성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고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시그널을 잘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좀 고수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약간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또 그런 시그널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약간 부동산 얘기로 좀 그러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 옆에 있으면 부자가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신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또 상당한 자산을 일구신 그런 분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주택이신 분들도 주택 구입 타이밍이나 주택 구입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주택이 이제 수십 채 이상이신 분들도 어떤 식으로 그런 운영 절약을 짤지에 대해서 고민하러 많이 찾아오셔서 사실 저는 어 정말 굉장히 넓은 커버리치의 그런 고객들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는 시점 전략이랑 가격 전략 중에서 시점 전략에만 함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강의를 뺀 다른 강의를 계속 들어도 계속해서 시점 전략에 함몰이 될 거기 때문에 반쪽짜리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시점만 볼 수 있다면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올라가는 거 따라 사고 내려가는 거 밀어서 팔고 하게 되면서 손실이 증폭되거든요 아파트는 소득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 자산인데 이런 실수 두 번만 하면은 자기 자산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점과 가격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서 이런 복합 전략을 해야 되는데 복합 전략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가격 전략이랑 이런 타이밍 전략을 같이 제공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최소한 시세 추종형 그런 판단을 한다거나 좋은 시점을 잡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 더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느긋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걸 기다릴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한 의미로 자기의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다 전업투자자가 아닌데 시점 잡으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FMC 회의를 보고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를 통해서 결국 부동산에서는 어떤 게 좋은 타이밍인지 좀 코어를 인식을 하고 가격은 어떤 게 좋은 가격인지 핵심만 잘 배운다면 다른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글쓰기